전국의 즐겁고 품격 있는 삶의 에너지를 나누기 위해 노력하는 한화 리조트는 언제 방문해도 고품격의 휴식과 추억을 선물하는데요. 한화 리조트가 올해 고객만족도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는 기쁜 소식입니다. 한화 리조트는 2016년 KMAC 주간 KCSI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콘도미니엄 부문에서 당당히 1위를 거머쥐습니다. 이번 수상은 2012년 이후 5년 연속이자 한화 리조트가 기록한 역대 7번째 1위 기록이라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고객의 니즈를 적극 반영해 지속적인 변화를 해온 한화 리조트의 노력이 빛을 발한 순간입니다. 한화 리조트는 전반적인 만족도와 재이용 의향뿐만 아니라 객실 청결 및 편의시설, 행사 및 이벤트의 다양성 등에서 경쟁사 대비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한화 리조트는 2011년 설악 소라노를 시작으로 대천 파로스, 해운대 티볼리, 산정호수 안시, 용인 배잔송 등을 순차적으로 리뉴얼하면서 더욱 편리하고 안락한 여행 경험을 제공해 왔는데요. 리조트의 외형적 변화뿐만 아니라 근본적인 서비스 퀄리티를 높이는 데도 주력해 고객들의 의견을 실시간으로 회사 정책에 반영한다고 하네요. 앞으로도 트렌드에 맞춰 국내 리조트 시장에서 혁신적인 변화를 주도하며 고객에게 사랑받는 브랜드같이 1위를 향해 달려나가는 한화 리조트의 모습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